ないじて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애드더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어셈벌TV 네 근데 채연이 널 망했다며 내가 안 망할 수 있었어 저기 살릴 수 있어 노력만 하는 아 왜 스킨이 이래? 아 그.. 제가 바꿨어요 바꾸면 안돼? 오예 오예 눈 많이 내 눈 많이 저는 염색했어요 아니면 금색으로 하기로 했죠 네 저번에 스파드맨의 때도 염색을 살짝 한거였는데 또 염색했어 저는 정글에서 최고의 플레이어를 많이 해요 그러게 저번에 우리 같이 했을때 이미 안나온다고 왜에 왜에 왜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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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 땐 옛날이야 모르겠어 네 의자 높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좀 작아보이네 나이스 허리핌 돼 허리핌 돼 허리핌 돼 몸 낮춰 아 알았어요 예 준비 준비되셨습니까 사람들이 걸치고 있으면 우리 어딨어 얘들 한명 두명 세명 네명 간다 갱 내가 종클랫을 아 진짜 아 실수로 했어 나 앞으로 못갔어 나 성공한다 이제 왓 너무하네 제가 먼저 점프해서 가야돼 위에서 공격 그냥 가지 아 진짜 내가 미치겠다 위에서 공격하는게 좋아 아 뭐야 루시오 죽었다 안타까워 다들 알고있어 아 근데 렉킹볼 죽었어 더 가뿐하고 더 쉬운 고 알았어 누가 다 뭐야 있어 아 어 아깝다 거의 죽일 수 있었는데 그래 오케이 왜 도와주질 않아 애들이 어 왜 도와주길 도와줬다 한 명만 오케이 나 이번 점프는 제대로 한다 아 그냥 가 그래 뭐 정프람스키랑 갈게 아 성공했어 성공했어 얼른 가세요 갈게 이게 마이크야 어 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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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점 저희 둘이 싫어하는 시메트라 포탑이었습니다 네 저 시메트라 진짜 싫어 근데 잠깐만 우리가 시메트라라면 아 저 초보 초보? 난 할본적이 없어 시메트라 아 그럼 초보야 너도 아 그렇구나 그럼 낸 에라이도 오마시네 너무해 빨리 가 아싸 빨리 가세요 아직 갈게 지금 왔지? 시간벌어! 이거따라! 뭐야 올라갔어 나시도 그렇지! 죽여버려! 죽여! 으아아악!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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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그루저 나 좀 감기가 있어요 아니 감기기에는 왔다갔다 하잖아 어? 좋은 자리 잡아 좋은 자리 위쪽이야 아 잠깐만 저 선대편에 바티스트 있지? 바티스트 걔를 좀 의심해야돼 알았어 그럼? 걔가 만약에 설치하는 거 있으면 그때 보내면 안된다 으흠 난 걔 떨어졌어 떨어지고 싶어서 좋은 자리 잡아야 야 저기 좋은 자리 아니야 와! 미안해 으으 아파 와! 와! 아 육식 야 진짜 너무하다 육식초나 나왔더니 어 안돼 안돼 지금 안돼 지금 안돼 지금 안돼 내가 때를 알려줄게 또 확인해봐 밑에 또 어 없어 없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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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야 뭐야? 뭐야?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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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이씨 아 진짜 너무 늦겠다 하더랬는데? 아 진짜 저기 애들이 다 흩어졌어 내가 안다고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야 나 죽여줄게 아니 죽여 니가 터트리면 터트리면 두세 명은 두 명 정도는 죽었는데 너무 늦게 터트렸어 그래 아! 나 몰래 죽이려고 했는데 그 CCTV 줘 야 대다다 나는 어떻게 우리 졌다 졌다 엇 오 오후타임이 있다 근데 그래도 소용없어 오후타임이 있어서 소용없어 저쪽에 우리팀이 뭐였다 오? 오? 우리팀 하드캐리 하드캐리 아 진짜 우편지가 또 모래 그냥 걸어서 가 오 스밀트라 죽었다 나이스 오 설마 설마 아 여기서 어떻게 와 이걸 해내다니 얘들아 내가 하드캐리 해줄게 내가 꼭 꼭 최고의 플레이어 날아주겠어 역시 욕심 응 진짜 욕심 진짜 심해 야 날 본거같은데 어째 야 너무하다 야 이게 너무하네 치사하다 아 그때 그냥 스킬만 있었다면 아니 근데 로드호그가 널 훅으로 감아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 우리팀 조심 그냥 손하자마자 그냥 바로 터트리면 돼 우리팀 힐러들이 죽었어 왜 동시? 동시? 죽었다 으어 고 클라쓰 어 클라쓰 너무 가까이서 싸우는것도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야 너무 가까이서 싸우는것도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할거야 하지? 몰랐다 이제 빗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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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끗 오케이 간다 빗삭 우워워!!! 요월oy igkeit 자쿠하구 자쿠자쿠 blast 그냐면 죽이라고 aid 키 지금 여기에서만 naj 모르고있소 cg th 피 아 구잉어 너 날고있어 어딘가에 근데 어디인지 모르겠어 파이팅 시간좀 저기 97% 오케이 옙 잠깐만 잠깐만 오 봤어 에라이 죽어 야 대단하다 이 진짜 우리서 체력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쟤 도착해 아 못살겠네 이겼나? 도착했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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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이거 만약에 저기 3대0이라도 뜨잖아 그럼 도착한거야 제발 우와아아아 오 오케이 우리 수비 잘해야돼 이거 님만 아직 님만한거 아니야? 아 아니 아니네 아직 경기 안 끝났잖아 경기 안 끝났다 이거지? 음 어때요? 느낌 어때요? 아 괜찮아 아 우리 우리팀 야 저기요 저 안할거야 할거야 고민해볼게 어떻게 할지 고민할테니까 월요일에 꼭 해주게 해야겠어 뭔소리야? 이 녀석 내일 말하는거니? 응 맞아 님 저한테 그러지마세요 왜 나처럼 연습할 얼마나 좋은지 알아? 뭐 창피하지앤데 뭐? 왜 창피해 그래서 저는 창피해진게 듣기 때문에 어이가 없네 이사람 이상아 인간아닌가봐 뭐라고 저거 너무 폭력적인거 아닙니까 앗써 얘 그냥 연습하면 좋아 아 아무느낌없고 그냥 느낌만 달라지는거지 님이 했을때 간지러웠다며 아 간지러웠지 처음이니까 아 근데 이렇게 참다보니까 안간지러웠고 버텨낼수있어 음 그래서 해봐 고민해야되겠는데? 네 뭐 님은 좋은자리 잡으세요 월요일에 꼭 시켜줄게 뭔소리요? 뭔소리긴 월요일이지 으아 워호 화이팅 네 뭐 숙이면서 하면 안 보일거야 응 4분 동안 막가야되 오는거야 4분 4분 3분 4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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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왔잖아 아니 라이나한테 방패때때문에 안좋아야죠 알쏘 지금은 으악 죽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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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맞았는데 뭐 안맞어? 잠깐만 어 설마 솜브라 있니? 오우 잠깐만 나 저기를 좀 건너가야 되겠다 훠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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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이가드라 죽어 내가 여깄지 내가 모르겠니 오..씨 오우씨 나 다 조심 조심하세요 오케 그만 으흐흐흐흐흫 다 죽이겠어 왜그러세요? 왜그럴수지 다 죽음 좀 웃는게 좀 어? 얘 렉킹볼 도와줘 게잉! 오케이, 님. 님 제법인데요 컷! 님 오버거트 다모간 안했잖아 다모간 안했잖아 지금은 괜찮은데요 제법인데요 제법이지! 응? 이게 최고의 플레이어에 맞으라고 왜? 뭐 불만이냐? 불만인게 아니라 그냥 진짜 잘할 수 있을까요? 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 오면 몰래 죽이던가 말던가를 뭐야 아 여기 아 아 여기 아 문이 한 개인 줄 알잖아 문이 한 개였다면 님 빠져나가지 못해요 아 그러면 죽어 이것들아 죽어놔아 우와 이게 누군 아 리퍼구나 아 몰랐구나 바나 actionable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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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난 바나나 바나나 아니 어라 얘네들 어라 이렇게 한데 왜이렇게? 왜이렇게? 왜이렇게! 왜이렇게! 아까 우리가 여기 점령하지 못한 이유가 얘네들 잘해서 그런가 할말 잃었어요? 그냥 이빨로 할거야 아 어디서 본거 같아 왠지 그래 뭐? 그래 봐! 다 죽여버리겠어 빨리 가야지 막겠는데? 우리 팀 잘하면 막을거야 막아야돼 막아야돼 아 왜 조금 더 하긴 시작했어 아... 위험해 위험하게 보세요! 얏57 우크aga 좋은 자리 잡아야지 아! 좋은 자리! 여기!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많이 왔는지 많이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? 헉.. 왜냐면 지금까지 여기에서 다 보이니까 근데 한명이면 죽음과 진짜 총알! 네? 내 한명도 안 죽으면 끝이야 알아? 아 맞다 닌 그렇게 말했지? 응 근데 방패 뒤에 있으면 대기야 오? 순식 가까워진데 얘네? 어 잠깐만 저..저..몇 명이 저..몇 명이 저쪽에 있는데? 아 몰라 좀 어렵겟는데? 간다 개항 간다 개항 간다 으아아아 으아아아 팡! 와우 클라스! 클라띠? 클라띠? 뭐였지? 클라띠? 2명 잘했다 클라띠 클라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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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라띠 클라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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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클라띠! 클라띠! 클라스? 어떻게 되나? 아 내가 최고 1플레였으면 좋겠다 진짜로 야 진짜로 아 진짜 나 진짜 최고 1플레였으면 좋겠다 소진은 3명 죽였는데 너는 2명밖에 안 죽였잖아 아 그럼 님..! 아 님 x2, 죄송하 이기어어씰!! 아아! 어 내가 그거 해야 LinkedIn 어떻게 crap 아 헣 아아 ㅋㅋㅋㅋ 제발 x4 쏠 잖어 어 자리하네 어떻게 자리할수가있지? 왓? 아이 적이지 그러네 아 나 죽였네! 만들어 죽였네 아예! 아 여기서 얘가 잘했네 어 어 제가 나올 만하네 나올 만해 3명으로 죽였지 근데 솔져 76은 더 죽였어 와우 솔져 나 누워오를지 모르겠어 나는 솔져 그래 뭐? 바로 다음판으로 갈까요? 그래 뭐? 네 다음판은 제가 하겠습니다 누구 할거야? 누구 할거냐고? 응? 누구 할거야? 꼭 이기도록합시다 그래 뭐 이겨야된다 알았어 노력할게 헉!!! 왜왜왜 중국 왜? 중국이 좀 싫어 왜 말투가 좀 이래 그래서 아아 음 아니야 참아 참겠어 익숙해져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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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리고 님 응? 왜? 아 님 좀.. 싫어서 참읍시다 오케이? 알았어 언제 시작하냐? 아 그건 제가 어떻게 알아요? 여기임에 좀 산책합시다 그리고 아 그리고 콜 오케이 언제 시작할 것인가 잠깐만 레이킹본이니까 하아 저기 한 번 매달려봐 저 안에 저 안에 저기 적팀 안에 아 적팀 안 내가 적팀 안에다가 후크를 던지라니까 미안 오케이 그냥 3 2 1 4 오! 안 들어가죠 한 번 진짜 세게 굴러서 저 꼈네 여기 꼈어 그럼 놔 그거 방패잖아 방패도 있어? 응 아 몰랐네 예 그러면 저기에서 쏴봐 지금 넌 뭐다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뭐 아아 또 기다려야돼 뭐야 뭐야 왜 된거야 왜 된거야 한..한 이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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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뭐 해봐 이쯤여서 오 됐네 숭boom 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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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디 한번 둬봐 네 내가 해보자 내가 한다고 했지 내가 한다고 했지 다음에 내가 당신이 죽었어 뭔 소리야 뭔 소리긴 뭔 소리긴 뭔 소리긴 뭔 소리긴 그만합시다 그래 해봐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는 아까는 여기서 여기서 했지 여기서나 오케이 그럼 여기다 좀 앞 그럼 어떡하지 조금 낮은 곳 꽉 눌러야지 아 꽉 눌러야돼? 아 그렇구나 나 그래 이제 움직여 이제 너무 갈까? 이거 실 아니야 너무 갈까 이거 그러면 여기서 아 나 꽉 늘지 않으면 그렇구나 응 아 그럼 여기서 오케이 그러면 에레레레 에레레 에레레 에레 에라잇 진짜 했어 방어모드에서 해치하고 어? 아닌데 어외ft 다 부站고 있어 8 ED 80발로 죽에에에에에에 죽에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? 허! 흐... 흐읍 죽 nyaㅏ아ㅏ아ET 죽으라니 하고 아무도 없잖아 알아라 그냥 부시는 거야 ال야아아아아아 아 overview 우와아 오 허어 왜 저러지? 진짜 원래 뭐냐 가스가 나고 그래야 되는데 아 저기는 가스가 나겠지 저기는 가스 나라 어머머 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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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아 오예 저에게 다시 돌려주면 안돼요? 잠깐만 좀 더 부시고 더 부시했나? 아 이것은 어떻게 부시냐 이거 아픈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 안에서 호탄을 설치해볼까? 어 곧잇은 궁극이 차긴 하네 더 싸워보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다시 온나? 응 허허 이 폭탄들 너무 곁에 있네 흐흐흐흐 이제 저에게 다시 돌려주세요 저도 하고싶어서 레보해 해보라 해보래 다오고들어 뭐야 아 피가 더 몇개 더 차네 백 백 백 백 깨도 차네 백 백 백 아까 처음 해 응 오케이 그러면 여기 좀 더 넓은 데서 왜 이렇게 시작을 안 하냐?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게 좀 기다려야 돼 맨날 돌아야지 정말 대단하다 자리아 로 좀 하고 있잖아 자리아 그지 누구야 아따 그리고 아예 아이에이에이에이 난 얘가 좀 별로야 저도 애를 안 해봐가지고 잠깐만 내가 없는 граф Z 드디어 너도 얘 내가 춤추냐 이상하게 못살아 죽겠네 아 브런즈에서 벗어나고 싶다 디바 디바 왜 안돼? 디바 왜 안돼? 디바 왜그래 아무단이야 그냥 시작이다 오케이 어 우리팀 좋아 괜찮네 응 저사람은 안골라 오케이 아 디바 못하지 응? 님? 응 아 님 녹화 안할 때 잘하던데? 그러겠지 그래도 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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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프를 많이 당했는데 좀 불쌍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응 불쌍하다는 생각은 조금 신 그는 갖고 있지 근데 잠깐 뭐가 너프됐다고 했지? 아 이 여기 보호막이요 이게 15m에서 10m로 줄어들었대 그럼 이 아 그렇구나 막아주는 길이가 근데 약간 제형 기능이 생겼잖아 방패에서 응 약간 모양이 달라졌지 좋아진건 아니야 그리고 적팀이 방패를 살면서 쏘면, 적팀의 총알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어 그래도 팀은 지켜줄 수 있어 응, 팀은 지켜줄 수 있어, 최대 3초 안에, 1초 안에 갑시다 화이팅 오케이, 지금 3분 55초야, 알았어? 응, 아니 거의 4분이야 잠깐만, 왜 적팀인데 내 작전이 진짜 좋다 와우, 나 피 많이 깎였다 힐 해줘 땡큐 뒤에서 이렇게, 뒤에서 이렇게 그래, 좀 맞을 수 있을걸? 아, 맞긴 맞네, 맞긴 맞아 망이네 어, 싸우긴 좀 혼자서 이렇게 많이 상대하기는 좀 그래 여긴 너프만 딱 보냈음 아, 누가 대충 죽여봐 아, 여기서 디바가 최대, 인간이었을 때 최대, 그 총이 좀 좋아 어, 이 총은 좀 멀리 가잖아 사정놀이 어, 근데 근데 디바가, 그러니까 로봇으로 됐을 때 맥과 있을 때 사정놀이가 짧잖아 사, 샷건이라도 맞아, 짧고 각과이스 상황이 좋아, 디바가 어, 잠깐 그리고 힘도 약해 총, 총이 좀 약해 총이 좀 약해 각과에서 하면 써 알아 알아 그러겠지만, 지금 디바이스 좋은 점이 뭐가 있나? 그러게요 우리나라 캐릭이라도 아, 모르겠네 좋은 캐릭터인지 모르겠다 아, 제가 2분 42초 오, 스킬, 스킬 어, 한 명도 못 찍었네 어, 아니 저거 어, 누구편 누구편이 보낸 건지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우리편, 우리편은 아니야 상대편이었어 아, 그럴까? 왜냐면 우리편은 우리편은 아직, 이거 퍼센트가 0%로 떨어져 있는데 안 떨어졌잖아 그렇구나 와우 오, 제가 너프 준비됐다 어, 예 제발, 한 명이라도 오케이 한 명이라도 죽었네 메르시 오케이, 힐러 잡았어 얘네 이 스포 못해 힐러 잡았는데 뭐하냐 쟤, 뭐냐 쟤, 뭐냐 피가 없는 애가 있으면 그냥 바로 스피하잖아 와, 힐 힐 힐 아, 왜 이렇게 진우 안 나가냐 우리팀 어, 지금 읍은 50 아, 48초 앞에 나갔으면 시비 걸어야 되겠다 앞에 나갔으면 시비 걸어야 돼 으아 으아 분명히 얘 죽었어 분명히 죽었어 안 죽어? 아 아 드디어 죽었네 하얀 덩어리에게 죽었어 왠종이 아깝다 그때 디바우 인간인수의 스킬이 생겼는데 어 거의, 거의 메카 다시 탈 수 있었어 오, 한 명 죽었다 아, 우리팀 야, 우리팀 죽은 건데 알아 왜 놀라해 왜? 그럴 수 있지 나 뒤에서 싸워야 되겠어 왜 뭐 뒤로 돌아가서 뒤로 돌아가서 나 아, 나 이거 패배하는 건 싫은데 아, 그냥 워크만 있었으면 아, 그때 그냥 워크를 쓰지 않았으면 데스템 아, 뒤로 뛰어 아, 저기 가 아 아, 저기 가 아 아, 저 정크레이스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디바가 너프돼서 그렇고 와, 쟤도 DS 싸우네 subscribing 아 よ 디바가 그래 다, 이렇게 다른ẹ 아 으으응 아 잠사 넘었다잖아 이게 몸에 진거 아니야 아 아 등신 아 바스패언 바스패언 아아 아니 누가 가서라도 와가야지 뭐해 뭐야 나도 건났나? 이 멍칭이들 뭐야 졌나봐 와 아 알았어 아아 왜 앞으로 안 나가냐고 아 그럼 내가 이겼네 내가 이겼다는 건가 지가 포기했으면 난 지 죽여놔 뭔 소리야? 뭐시래? 수비라도 열심히 해지 그래 뭐 수비라도 열심히 해 아 이것을 이기면 야아 이걸 이기면 진짜 완전 레전드다 어 이겨야 되는데 어 근데 여기서 적팀이 응 좀 더 유리해 어 진짜 유리하게 유리해 왜 멀리는 못 나갔어 어 우리 팀 멀리 못 갔잖아 어 저거 그리고 분명 분명히 내가 이겼어 아 그래 내 팀 이겼잖아 응 으응 뚝뚝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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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뚝 시작해 열심히 썼기만 하네 열심히 썼기만 하면 돼 그래 뭐 금고다 아 이 금 다 가져가고싶다 얼마나 좋을까 그러게 뚫뚝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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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뚝뚝뚝 뚫뚝뚝뚝뚝뚝뚝뚝 뚫뚝뚝 어제가 지금 전화 왔는데? 야 받지마 아 그럼 그냥 지금은 받지마 받지 지수로.. 지수로 쟤 꺼내었어 아 죽일 수 있잖아 쟤 아니 아팠어 이거 여기 위자로 막 때리던데 잠깐만 궁극기 챙겨 야 진 거 아니야 설마? 아니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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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? 아직은 몰라 아직은 몰라 아직은 몰라 야 이거 질 수도 있겠다 이 팝 질왕률이 커 질왕률이 커 지면 어떡해 그러게 오버워치 경쟁전 잠시 쉬어야지 그러면 그래 뭐 우리 10년 그런다고 뭐하냐 우리가 10년 뭐 빠데라든지 아니 뭐 다른 미니게임이라든지 왜그래 알았어 나 하품을 많이 한 성격이야 알았어? 아니 뭐 잠 제대로 못 잤어 아니 아니 와 마가 됐다 마가 내네 다 저 뒤로도 올라갔잖아 대박 아니 이럴 추리야 방패이는 애도 없지 없을걸? 아 좋아 아 좋아 방패이는 있잖아 우리 팀에는 있지 절종이 없잖아 억울해 없네 어허허허 오케이 뭐 하명? 겐지 아 겐지 목소리 방금 들였어? 와아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얼추구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몸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죽였어 대박 와아 그것을 죽여 나 로드워크를 죽이다니? 나 로드워크를 죽이는 걸 거의 또 죽였어 본 적이 없는데 나 대단하다 난 최대 종그레스 할 때 최대 궁극기로 그랬는데? 나 언제 궁극기가 최대 4명이나 연속을 죽였잖아 뒤로 왔을 때 아 나 좋은 맵 알고 있는데 나 좋은 맵이 나오면 나 바로 해야지 나 좋은 맵이 나오면 바로 바로 나 루이스 66을 잘해요 저는 정지전에서 아 저 뭐? 어 뭐야 와 대박 탱크들을 다 죽이고 크로스? 와 또 이게 이게 제 실력이에요 오 괜히 죽는 소리 봐라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 1분 버틴돼 1분 1분 설마 이걸? 야 이걸 지면 설마 야 이것도 이기면 와아 와아 이걸 이긴다고 이걸 이기면 진짜 쉬워 안돼 안돼 아직 아직 100% 확신하면 돼 아 저 어우 뭐야 젠데? 북팔 있잖아 아 북팔 얼마나 강한지 알아? 아 아 데미지가 한 800까지 갈까 그렇고 확실하진 않아요 안 돼 때려 주먹질 주먹질 세워 아 아 세워 안 돼 망했다 아 우리 짐 뭐해 뭐야 뭐야 여기 졌는데? 여기 짐 와 진짜 아아 지면 안 돼 지면 안 돼 지면 안 돼 지면 안 돼 지면 안 된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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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말도 빠르다 허어 아니 야 가꿔어 와 이거 너무 위험한데? 와 이거 너무 아꺼 이거 지면 안 돼 아이 윈스턴 어딨어 이씨 윈스턴 이씨 아 윈스턴 아 윈스턴 나도 보기 싫어 내가 이겼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 경쟁자 담보가 안 할게요 네 저는 담보가 안 할게요 경쟁자 안 해 경쟁자 안 해 안 해 경쟁자 안 해 안녕 다음에 꼭 염식할 거야 아 뭐 소리야